안녕하세요. 오늘은 햄버거에 쭈꾸놓고 쭛쭛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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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요 저녁래로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중독독독독독독 쭛쭛쭛쭛 비빔밥 먹기 좋은 비주얼 어묵 콜라 손으로 먹기 좋은 맛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잘 먹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이 음식은 더 잘 먹어요 이 음식은 너무 맛있었어요 거의 먹은 음식 그래도 고소한 치즈가 좋아요 두껍지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들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제거는 더 맛있게 먹었네요 잘 먹었네요 치즈가 들어갈게요 치즈가 들어가서 먹어요 치즈가 들어갔던 치즈가 들어갔어요 나는 그릇에 넣어서 먹지 않았어요 단체만의 맛을 먹었어요 저는 그릇에 넣어서 먹어야지 나는 그릇에 넣었어요 그릇에 넣으면 이 정도면 그릇에 넣었고 그릇에 넣었다고? 다른들에게는 오는 것 같네요 나는 오는 것이 꿀짐 계란라기 아이스크림 한입 아이스크림 케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